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다 간다네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해 해 해 해 잘 살아라 나 없이도 잘 살아라 두고 봐 이 소리잖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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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 너 잘 살아라 나는 간단해 너 잘 살아라 빼주고 적당히 기다려 어차피 한 장단이 시작되는데 있으니까 기다려 뭐든지 하도 좋고 꾸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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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꾸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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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이 인생 꿈에 죽어 가는 이 인생 꾸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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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노을때 꾸미로다 꾸미로다 으 하라 오오 아 아 어 아 으 으 그냥 그거 그건 4 깨라 난 꿈 난 꿈 난 꿈 꿈을 구워 꿈을 구워 꿈을 구워 꿈을 구워 꿈을 구워 꿈을 구워 아이고 태국 아이고 태국 자막 고하하 고觉得 다가가 성화가 나 내 성화가 나 내 해.....해.....해....해.....해....해......해.... 그거 다 배웠던 거예요?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 거야? 2번만 했어요. 다 했죠 거기까지... 담고 깎아야 돼요. 참 괜찮네. 그러면 또 하나를 배워야죠? 아. 갈고 다 끝이야. 뭐도 하나 할까? 2번만 말씀해주세요. 꾸미로다 하나라도. 꾸미로다. 그래요. 우선 저기 반이라도 나가고. 푸른풀이를 반이 나갑시다. 그렇게 어려운걸요? 꾸미로다만 해요. 그럼 쉬운것을 조금 나가고 꾸미로다 다시 연습시켜드릴게요. 3절이 뭐예요? 창밖궐. 창밖궐 배워. 청사는 나를 보고 배워. 그놈이 좀 쉽긴 해. 그게 좋죠. 청사는 순서대로 꼭 배우는거 아니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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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허고. 살라허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허고. 잘한다.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청사는 나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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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같이 물같이 파라함 파라함 같이 같이 살다가 살다가 가라 보네 가라 보네 가라 보네 가라 보네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허고 말 없이 살라허고 창공은 나를 보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허고 티 없이 살라허고 티 없이 살라허고 안ал 딱 apar 번 산 더 오 Jamie 뒷 바 고 오 가 hope des 물같이 바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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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살다가 가라오네 가라오네 정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정사는 나를 보고 정공은 나를 보고 정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오네 티 없이 살라오네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난도 벗어놓고 성난도 벗어놓고 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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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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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오놔 탐욕도 벗어놓고 사다오놔 사라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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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놔 사라오놔 가라오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보고 상봉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보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은 댐 두고 벗어가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댄도 벗어놓고 물같이 파라함같이 물같이 파라함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살다가 가라하네 아하이고 대고 아하이고 대고 하하여 가구 닥고 하하여 이제 나하고 같이 되든 안 되든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하고 꾸미로 나를 더 정확하게 해줄게 더 심화학습을 하게 청사는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장군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탐욕도 벗어놓고 사운뎀도 벗어놓고 불같이 파라함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아이고 태웅하군다 그 성화가 났네 구원장은 창공에서 소년하네 우리 벗어놀도 좀 나오고 거기가 남자청으로는 안 나오는데 목도리 좋은게 우리 벗어놀도 꽤나 청이 높으네 뭐다 목도리 참 목장군이라 좋소 우리 벗어놀도 우리 벗어놀도 생일 이 벗어이 감사합니다.